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진입니다. 미국은 요즘에 날이 갈수록 한주일 단위로 여러분들께 위켄드 에디션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점점 덜 점잖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좀 천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특히 요 며칠에는 그런 것이 시임했는데 어제 저녁에는 어제 미국이 금요일이었었고 워싱턴포스트가 하나의 기고문을 썼는데 이 기고문을 실었는데 이 기고문이 한두 사람이 쓴 게 아니라 149명이나 되는 미국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썼습니다. 그리고 149명의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모두 오바마 행정부 그러니까 전임 행정부이기도 하고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행정부이기도 하죠. 그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간단합니다. 그 내용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명의 여성 초선의원 전부 소수인종이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데 어떻게 연방 하원의원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의원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말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하는데 전부 얼굴이 하얀색이 아닙니다. 이 여성 의원들이. 그리고 니네 나라 아주 더럽고 후졌잖아. 여러 가지로 엉망진창이니까 그 나라에 가서 좀 잘 좀 처리 좀 해봐. 왜냐하면 이 여성 4명 의원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진보적이고 심지어는 민주당의 최고 지도부인 넨시 펠로시 주변과 또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도 왜 그렇게 물렁물렁한가. 공화당과 협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나타내는 아직 젊기 때문에 이제 30대 40대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난민 정책을 하는 것이라든가 이민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싫어하는 말을 많이 쏟아내 놓은 그런 의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여성 연방 하원 의원 엄연히 미국인들에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고 또 선거 유세할 때 군중을 어찌 보면 좀 자극을 한 거죠. 해서 고백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먼저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대통령을 너무나 너무나도 사랑하는 팬들이 send her back 특히 이란 오마르라는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의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발언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 말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DNA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인간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던가 또 인간을 색깔에 따라서 구분해서는 안 된다던가 또 다른 것으로는 한국에서도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왔죠. 그리고 또 한국의 정권에 따라서 난민 신청을 해서 미국에 와서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 저 사람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의 아버지도 그렇게 한국의 정치 상황을 피해서 미국에 온 사람이고 내가 받았던 과거의 혜택이라든가 나의 나라 나의 친인척이 받았던 혜택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라든가 난민 정책 그리고 소수 인종을 비난하고 여성을 비난하고 하는 것을 지지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양심의 색깔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유전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같은 마구잡이 식의 인간 본연에 대한 존중이 없이 다른 사람을 마구 때리는 것을 그것도 일반 어떤 깡패가 길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을 좋다고 좋다고 보시면서 그것을 누가 다치는 것인지 본인에게 돌리는 화살인지도 모르고 박수 치시는 분들은 어떨 때는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dogfist이라는 단어죠. 트럼프 대통령이 dogfist을 불면서 개에게나 들리는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잘 안 들리는 그런 말을 하면서 본인의 지지 기반을 다져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dogfist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조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그렇게 빨려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알면서도 그러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인간 본연의 인권 존중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양보 아니면 포용 이런 마음이 조금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어제 그제 저도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어떤 사진이 미국에서 많이 이슈가 됐냐 하면 젊은 어머니가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린 소녀와 함께 미국 국경에 와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찰대원인지는 한 몇 명이 있었는데 총을 차고 있었고요. 총을 막 겨누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와 이 어린 소녀가 소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 굉장히 작아요. 뭐 4살이나 됐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발 이 아이를 봐서라도 좀 나 좀 가서 난민 신청 좀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젊은 그 순찰대원들은 자신들이 임무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맡은 바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진이 이쪽 컷 저쪽 씬 여러 가지가 보여질 때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법 위반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참 안 됐네. 오죽고 살기가 힘들면 여기 와서 안 된다는 순찰대원에게 총을 겨누는 순찰대원에게 붙들고 사정사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반대로 아니 왜 여기 와서 난리야 니네 나라로 해서 하지 난민을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난민 신청하는 것은 세계에 의해서 다 국제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미국이 자신들의 나라보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뭐 어느 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걸어서 걸어서 와서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간으로 참 안 됐다. 젊은 엄마와 아빠도 없네 남편도 없네 그 어린 아이가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왜 여기 와서 정말 찐덕찐덕하게 붙고 난리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많고요. 어제 149명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미국 대통령이 이제 몇 주일 동안 계속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 의원들 4명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반대하는 그런 글을 써서 워싱턴 포스트가 실어줬습니다. 그러자 오랜만에 미국 대통령들의 전통이기도 하고요. 현재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비난을 한다던가 그런 것을 잘 안 하죠.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그 긴 연설을 했었던 적이 있고 몇 개월 전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런 일들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Go back. Send her back. 이런 말과 또 뭐 때림이죠. 때림이 퍼지고 나서 미셸 오바마 여사가 뭐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 버럭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리트윗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도 가만히 있다가 이 149명의 본인의 행정부에서 일했었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쓴 우리는 인종차별을 용납할 수 없다. 남녀차별도 지금 미국에서 많이 공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외국인을 배척하는 이런 건 미국이 아니다. 이건 정말 민주주의에 지금 이 행정부와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포이증이다. 독이다. 라는 이 글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공감한다는 이 글의 메시지를 읽어야지 된다는 그런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다른 민주당 정치인을 연방 하원 의원을 때렸습니다. 여러 번 트윗에서 때렸는데 역시 백인이 아닙니다. 패턴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거기가 흑인이거나 아니면 브라운 유색 인종이거나 아직까지는 코리안 아메리칸까지는 안 왔지만 숫자가 작으니까요. 다른 브라운 중미 남미 사람들 브라운을 많이 비난을 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엘리아 커밍스라고 아주 우아한 흑인 민주당 정치인이죠. 메릴랜드가 지역구이고 이 사람의 지역구에 볼트모어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아 커밍스가 그동안 대통령을 힘들게 많이 했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딸이라든가 사위의 이메일 같은 것도 공개를 해야지 된다라는 주장도 했었고 역시 본인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의원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소수 인종에 대한 비난에 늘 비판을 했고 그리고 특히 이 커밍스 의원이 지금 남부 국경에서 얼마나 난민 신청자들이라든가 이민 서류 미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미국스럽지 않게 대우하고 있는가 에 대해서 대통령의 비판을 내지는 비난을 많이 했죠. 하원의 감시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아주 잔혹한 그 불리 불리라는 남을 협박하고 약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골리고 이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불리를 가장 대표적인 많이 하고 불링을 많이 하는 불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주 그 잔혹한 불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그의 지역구인 남부 국경이 얼마나 깨끗한 줄 아느냐 깨끗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깨끗한 줄 아느냐 그곳에서 이제 그 서류 미비자라든가 난민 신청자들을 가둬두잖아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단지 좀 그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네 지역구나 잘 관리해라 이 국경보다 훨씬 더 더럽고 쥐가 설쳐대고 설치류가 우글거리고 설쳐대고 미국에서 최악이다. 얼마나 위험한지 네 지역구나 잘 다뤄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몇 번의 트윗을 했거든요. 볼티모어가 물론 지난해에 그 사례 유립이 전국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평균으로 볼 때는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 대학 졸업한 사람이 전체 그 도시로 볼 때 한 평균이 28%라고 하면 볼티모어는 36%니까 대학교 교육 받은 사람도 많고요. 그렇게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뭐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테고요. 집값도 그래서 높습니다.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전국 평균보다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쥐와 설치류가 설치고 있고 우글거리고 있고 니네나 잘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오늘 위크엔드 프로그램을 보니까 보통 주 중에는 한국과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제 중요한 선발 타자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주말 진행자가 따로 있는데 CNN의 빅터 블랙위드라는 블랙입니다. 이 사람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진행자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4만 3천 번 4천 3백 번이 아니라 4만 3천 번 남을 공격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인페스트라는 아주 정말 더럽고 뭐 이런 그런 때에 표현하는 단어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유색 인종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험담을 한다던가 뭐 그렇게 비난을 한다던가 할 때 그 쥐를 들이대면서 인페스트 곤충이 뭐 쥐 같은 게 우글거린다 들끓는다 인페스트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엘리아 커밍스라는 하원의원을 비난하면서도 인페스트라는 단어를 썼고요. 늘 그렇게 많이 한다는 그런 지적인데 이 사람은 오늘 그 프로그램 하면서 거의 그 눈물을 참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또 DNA가 달라서 그런지 눈물이 나올 때 눈물을 참는 것을 보면서도 감성팔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2차적으로 걸러서 뉴스를 들으시잖아요. 저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또 그 뉴스를 방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스트 핸드로 직접 보고 하는데 빅터 블랙 위드가 오늘 이분이 한 2분 40초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블랙이나 브라운 소수인종들을 그런 식으로 아주 그 멸시하면서 그 비난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할 때 한 몇 초 정도는 너무 그 울음을 참느라고 말하지 못하다가 잠깐 마무리를 하고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커머셜을 그 사이에 끼워 넣으면서 본인의 아주 너무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막 트럼프 대통령처럼 막 소리 지르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너무 슬픈 거죠. 미국이 이런 나라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지적을 받았었던 그 아프리칸계죠. 이란 오마르 소말리아 태생 이고 미국에 와서 10대 때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됐고 미네소타에서 주위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 11월 달에 연방 하원이 된 이란 오마르가 이렇게 나 같은 다른 많은 블랙이거나 소수인 정도를 대통령이 비난하는 이유가 있다. 난민을 비난을 하고 자유언론을 비난하는 게 항상 이슈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어 본인이 대통령의 노동부 장관을 이제 새로 임명하고 할 때 그 노동부 장관이 월마트를 위해서 월마트가 돈을 많이 벌면서 미국에서 가장 최저임금을 적게 준 기업으로 유명했었잖아요. 악명이 높았었죠. 그런데 그런 월마트를 대변해서 변호사로서 일했던 사람을 노동부 장관 지금 자리에 놓고 그 노동부 장관은 왜 그럼 자리에서 물러났느냐 그 전에는 그 사람은 정말 또 악명이 높은 미성년자들을 본인도 성매매를 하고 다른 돈 많고 파워풀한 남자에게도 그런 미성년자들을 보내주고 했었던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지금 뭐 뭐 감옥에서 그 자살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워치를 하고 있는 남자죠. 제프리 앱스틴 이 제프리 앱스틴이 2008년 이었으니까 11년 전이네요. 그때 플로리다에서 같은 혐의로 체포됐었을 때 얼마 전에 물러났던 노동부 장관이 그 사람을 많이 봐줘서 그 사람이 연방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11년 동안 또 미성년자들을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이유로 이제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그 뒤에 둔 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월마트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했고 월스트리트를 위해서 일했고 이런 뉴스가 가려지게 하기 위해서 본인과 다른 나머지 세 명의 여성 연방 하원 의원들에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니네 나라가 미국인데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동시에 그 같은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환경부 장관이 사람의 뇌에 큰 피해가 되는 특히 어린아이의 뇌 예민하잖아요. 그런 살충제 금지를 하라고 했는데 그 금지안을 거부해버린 이런 것도 사람들이 알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을 들고 나왔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대통령이 말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된다 하고 이란 오마르라는 의원이 얘기를 한 그런 한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미국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가 이번 주에 민주당이 크게 실망하기도 했고 어찌 보면 이렇게 실망한 것이 민주당에게 플러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로버트 멀러라는 특별검사가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아주 잘 미국 사람들에게 쉽고 폭발력 있게 설명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2016년도에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힐러리 크린튼이 되면은 러시아 인권이 어떻고 어떻고 말이 많을 테니까 러시아에 트럼프 타워를 지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었던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선거가 11월 달에 있는데 6월 달 이후까지도 계속 트럼프 타워를 러시아에 짓는 것을 좀 해보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비서실에 계속 연락하고 했었다는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특별검사가 로버트 멀러가 해줄 수 있을까 라고 기대를 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탄핵도 해야지 되겠다라고 추진이요 생각을 했었는데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웬일인지 이 사람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 하는 것이 힘이 쫙 빠졌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랜스 펠러스의 하원의장이 원했던 결과 아니 로버트 멀러가 잘못해라 하는 게 원했다는 게 아니라 탄핵을 시도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 랜스 펠러스의 하원의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됩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아무리 해봐야 안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슈만 분산돼서 안 되니까 선거에서 이슈로 쫙 캠페인하고 나가서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내리고 민주당 대통령을 만들자 하는 게 민주당의 대부분의 지도부의 생각이거든요 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는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공화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뭐 민주당식으로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해도 공화당이고 그래서 민주당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에게 득이 되는 청문회를 하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보고서의 어떤 부분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크게 읽어달라고 거부했고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특별검사가 그것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전에 대통령과 가장 가깝고 특별검사의 수사 자체를 아주 삐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먼저 대통령 무죄다라고 해버렸고 그 뒤에 대통령도 나 무죄라고 특별검사가 해줬네 라고 얘기했는데 특별검사는 무죄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무죄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슈가 참 애매한 게 리처드 닉슨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닉슨 대통령이 워러게이트 사건이요 뭔가를 숨기고 그리고는 이제 뭐 깨고 도청을 하고 아주 한 문장으로 이게 딱 정리가 되는데 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사람들이 만날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그 이슈로 러시아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힐러리 클린틴에게 아주 나쁘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게 한 문장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는 이번 청문회에서도 민주당에게 보탬이 되려고 다가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더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를 개인적으로 욕하고 공격하고 그날 아침까지도 그랬어도 한 번도 같이 대응을 하지 않았고 다만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이건 다 마녀사냥이다 뭐 이런 거 거짓이다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만 거짓이 아니고 마녀사냥도 아니고 러시아가 분명히 대선에 개입을 했고 이건 전쟁이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아무튼 했어요 그래서 공화당에 대해서도 특별히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후보들이 이 얘기를 계속 가지고 간다면 그렇다면 또 이슈가 되겠지만 아마 민주당 후보들은 다른 선거 이슈로 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는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또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가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면 그렇다면 기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혐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기소할 정도의 스모킹건을 우리가 특별검사팀이 찾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주당에게는 굉장한 실망의 날이기도 했고 뭐 재앙이라고 표현해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다만 또 더 많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휴하고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가장 저는 중요했었다고 보여줬던 그런 그 한 장면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아담쉐프라는 하원정보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이고 버뱅크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버뱅크의 한국분들도 많이 사시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뭐 자동차 타고 트래픽 없으면 한 20분이면 가는 이 아담 슈프가 굉장히 잘했고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법에 근거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캠페인 측에서 러시아와 접촉을 했느냐라고 물어봤고 그때 로버트 몰러가 예스라고 했고 러시아가 도왔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게 예스 그리고 러시아가 돕는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이 환영했는가 그렇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들 딸 사위 전부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했을 때 접촉을 하고 FBI에 보고 안 했느냐 했을 때 그것도 예스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했어야지 되고 과거의 후보들은 다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 외부의 세력이 들어올 때 알고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덮어버리려고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데 예스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아담 시프가 잘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범죄 크라임이라는 것은 이게 의회에서 다 정했던 어떠한 그런 기준에 있어서의 범죄이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애국심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러시아와 연결이 되고 이랬던 것이 애국심도 없었고 국가를 지켜야지 된다는 그게 더 큰데 범죄라는 이 법이 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은 국가라 국가의 존립이고 국가의 존립은 국민이 해야지 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지금 러시아와 계속 밍글되고 캠페인하고 했었던 사람들은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지키지 않았다 그 국민으로서의 책임이 어떠한 시빌리티라든가 아니면 어블리게이션 같은 것들이 형사법을 위반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굉장히 우아하고도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 이번에 특별검사가 거의 2년을 조사하면서 범죄 음모에 대해서는 뭔가 기소할 만큼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지만 국가라는 게 원칙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는 미국이라는 국가는 미국에서 운영돼야지 되는데 어떻게 러시아라는 다른 나라가 개입을 하고 다른 나라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 러시아와 만나고 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당연했다고 얘기를 했죠 아니 정치후보로 나갔는데 누가 다른 사람 아버지가 나가는데 아들이 말하자면 정치적인 라이벌에 대해서 나쁜 정보 준다고 하면 누가 안 받겠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미국적인 원칙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중요한 미국 정치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후보들은 그렇게 안 한 것이고 아담 슈프가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이번 주에 대통령이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대통령이 많은 얘기라기보다는 비난한 것만 쭉 보자면 이것을 왜 보냐면 이렇게 언제까지 미국이 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이면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저희 집이 물이 백컵이라고 하죠 싱크에서 백컵이 돼서 키친이 다 망가졌거든요 다 망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보드 멤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 미국 사람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것을 일일이 이제는 다 어떻게 참견을 생각을 하겠느냐고 그냥 무시해 버려야지 된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저의 직업이니까 어떻게 대통령의 말이 중요하죠 핵단추를 누르는 사람의 말인데 어떻게 제가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얘기는 그 사람은 이제 수도전력국 DWP에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하던 상관 안 해도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다른 사람 비난만 하는데 뭘 그걸 챙겨 하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대통령이 로버트 멀러만 비난한 게 아니라 기자들도 비난을 하고 또 심지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책 쓰는데 딜한 것까지 조사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 오바마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된다 그들이 나를 쳐다본 것처럼 룩드 미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트럼프 타워에 외국인과 계속 접촉을 하니까 영장을 받아서 어떠한 트럼프 타워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또 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이죠 매나포트라든가 폴 매나포트라든가 그런 것을 도청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나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공화당의 하원의장을 지냈던 폴 라이언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도청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엄청 웃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의 비서실장 라인스 프리버스와 같은 정치를 잘하는 공화당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과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에 의해서 쫓겨나긴 했지만요 비서실장은 그리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도저히 이 대통령과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 그랬다가는 내가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것을 내다볼 수가 없겠다 해서 그만뒀다는 얘기고요 이제 뭐 새로운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 이웃이 알려준 얘기 가운데는 저는 그 내용은 몰랐었어요 대통령이 인도의 모디 총리까지 총리가 본인에게 뭔가 개입해달라고요 캐슈미르 사태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데 모디 총리가 아니라고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저에게 어떻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다 들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물론 미국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었던 대통령이 많지 닉슨이 그랬고 존슨이 그랬고 존슨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가장 큰 게 베트남전에서 이기고 있다 하는 것이었잖아요 민주당인 빌 크린턴도 마찬가지로 위증을 한 것이고 그렇지만 이번 대통령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푸에르토리코의 시장도 비난하고 이번에 물러난다고 했던 푸에르토리코의 주지사가 아니라 푸에르토리코의 여성 시장이요 그런 비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또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런 말도 했다네요 헌법 수정헌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다 해서 찾아봤더니 정말 그런 말을 했더군요 이웃이 얘기한 것을 제가 다시 찾아보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그 권한 더 라잇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to do whatever I want as a president 내가 대통령으로서 뭐든지 원하는 것 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 대통령의 말을 다 그 팔로우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저의 이웃이 저에게 얘기한 거지만 그것은 그 이웃은 그럴 수 있지만 DWP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행동을 제대로 알고 보면 볼수록 사실은 그 거부감을 느끼고 저거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는 또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덕핏슬 덕핏슬 그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 뭐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안타깝게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소수인종에게 그렇게 비난을 하고 미국 시민권자에게 나가라고 하는 게 그걸 옳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브레이트바트를 포함해서 굉장히 극우적인 매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옳다잖아요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 미국 시민인 4인방 여성의원들에게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비합리적이고 사실과 다르고 거짓이기도 한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또 이 세상이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게 그게 아니고 이렇고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설득력을 못 얻습니다 오히려 저도 뭐 아주 무지하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옳다 이러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외로운 그런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에 속할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전혀 그 바더가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문제인 거죠 덕피슬 예 하고 이렇게 그 덕에게만 들리는 그 휘파람을 불어주고 교육을 시키는데 또 그게 다 맞다고 하면서 쫓아가니까 정말 정말 무식한 게 죄라는 게 그런 데서 통하는 거죠 본인이 얼마나 무식한지도 모르고 또 그 말을 다 믿고 그 말보다 더해서 사인방이 나쁘다고 하고 참 정말 아 정말 어떨 때는 한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몰라서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못 배우고 이래서 그런데도 내가 최고로 많이 한다 이런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적합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터키나 일본이나 그런 데 가서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요 그러나 시민이 되진 못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오래전부터 누구라도 미국에 와서 살다 보면 미국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미국의 자산이 되고 미국의 강함이 되어왔었는데 지금 이제 난민이나 이민 이슈를 크게 펼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깨지고 인종차별하고 이제 소수인종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이고 백인이 우월하다 하는 그 백인이 우월하다는 데에 코리안 아메리칸 소수인종이 같이 나팔을 불어주면 되겠습니까 미국에도요 예전에 1924년도에 이민법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요 그때는 유럽 사람들만 올 수 있었습니다 얼굴 하얀 사람만 미국으로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1976년도에 또 아주 중요한 미국 법이 생기고 해서 더욱더 유색인종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게 이제 수십 년 동안 백인들에게도 교육이 돼서 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겉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가고 있는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튀어나와서 백인 우월주의를 지금 불어집고 있는 것이죠 첫날 대통령 취임 연설할 때부터 미국의 대학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미국을 대학살하고 있다 이 대학살이라고 할 때 학살의 피해자는 백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주말이니까 조금 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보수적인 대법관을 두 명이나 심어 놓을 수 있는 아주 행운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요 하나는 과테말라와 동의를 했는데 과테말라도 미국에 국민들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지도로 보면 과테말라가 멕시코 바로 아래고 멕시코 바로 위가 미국이고요 과테말라 아래의 엘살바도르 온드라스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가 있고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가면 파나마 컬럼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테말라와 합의를 본 게 미국으로 먼저 오기 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과테말라 아래에 엘살바도르라든가 온드라스에서 오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할 때 과테말라에서 먼저 난민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한번 걸러서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과테말라에서 얼마 전에 이번 주인가요 과테말라에도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있고 한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죠 과테말라도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과테말라의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형태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합의를 다른 나라와 정부가 할 수 없다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런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판결이 났기 때문에 과테말라 정부와 미국에서 이제 과테말라 아래에서 오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기 전에 그쪽에서 난민이라든가 이민이라든가 신청을 먼저 하도록 동의한 것이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될지 집행되지 않을지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승리다라고 했고 또 승리로 보여지고요 그보다 더 큰 승리는 연방대법원에서 이번에는 완전히 보수대 진보 숫자가 5대4죠 그 5대4 판결로 대통령이 원했었던 25억 달러를 국방부 예산으로 벽쓰는 데 쓰기로 한 것 이것을 지난달에 하급법원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국방부 예산은 다른데 국방부에서 쓰려고 하는 데다가 써야지 왜 그것으로 벽을 쌓아 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그것을 오케이 라고 해준 겁니다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80억 달러를 원했는데 의회에서 뭐 13억 달러 정도밖에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방 국방부에서 25억 달러를 더 끌어다 쓴다고 하니까 연방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해주니까 대통령이 와우 빅 빅토리다 네 빅 빅토리 큰 승리 맞습니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시행될지 시행되지 않을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가지 민권연맹에서 걸어놓은 그 이제 집행중지 인정션 걸어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해서 항소법원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연방 대법원에서 그래 국방부 돈 갖다가 남쪽에 벽 짓는 데서 이렇게 판결을 했어도 연결되는 그 중지 인정션 그 법 케이스에 따라서 아직 그 시행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다음주에 지금 토요일이기 때문에요 시간을 두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 한국으로 여행을 갈 때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분이 이 방송을 한국에서 듣고 계신다면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으로 여행 갔다가 다시 학기가 되면 들어오고 할 때 가지고 갔어야지 될 서류가 있잖아요 그런 서류를 미처 가지고 가지고 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조카도 지금 서울에 갔는데 아니 뭐 가져가야지 될 걸 안 가지고 가서 친구가 뒤에 가는 친구에게 보내서 지금 이제 서울에 가서 전해줘라 한 게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미국의 당국에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잠깐 구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경 인근에서는 더 오래 구류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오래 잡아 두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몇 시간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시민권자가 됐건 영주권자가 됐건 이름 있고 소셜 스테크릿 넘버 있으면 찍어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번 주에 프란시스코 갈리시아라는 젊은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예요 그런데도 텍사스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23일 동안이나 잡혀 있었잖아요 23일입니까 21일입니까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백인이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본인이 시민권자라고 했고 그럴 경우에 찍어보면 나오는데 텍사스에서 23일 동안이나 잡혀있어서 몸무게가 26파운드나 줄었습니다 가족에게 전화도 못하게 했고 변호사와 접촉도 못하게 했고 칫솔질도 못했고 화장실도 못 갔고 샤워도 못했고 배드도 배드에서 잠도 못 잤고 미국에서 태어난 젊은이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드러나고 나서 이 젊은이가 여러 관계 당국을 고소를 하기로 한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 경우에 이것이 다 왜 일어날 수 있냐면 행정부에 따라서 어떤 때는 법이 있어도 수정헌법 사조에 해당되거든요 비합리적으로 수색하거나 구금을 못해도 국경에서는 때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번에 이 청년은 다른 불법 체류자 신세였던 17살인가 하는 동생과 같이 여행하다가 동생이 동생 아니었으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더 오래 동생이 결국은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서류가 없잖아요 해서 동생이 멕시코로 오케이 난 추방되겠다 해서 추방되고 나서 형이 지금 잡혀 있어 하고 엄마에게 알려서 이 청년이 23일 만에 26파운드가 빠진 상황에서 이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행정부가 국경을 강화한다 난민을 받지 않겠다 이런 행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어떠한 난민자나 이민자나 또 브라운 색깔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 가혹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면 이런 일들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저는 미국에서 오래 방송을 했지만 이렇게 미국의 그 장관들이 로비스트 출신이 많은 것은 처음 봤거든요 로비스트 출신 한 명도 없는 게 정상인데 지금 좀 전에 노동부 장관 말씀드렸었고요 뭐 로비스트는 아니지만 노동부 장관은 뭐 월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월마트에서 최저임금 안 올리려고 할 때 그 월마트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고 국방장관이 미국의 세 번째로 큰 국방부와의 그 계약자 계약하는 그런 회사 레이디온이라는 회사의 로비스트였고 지금 또 내무장관도 내무장관이 미국은 이제 산천을 깨끗하게 하고 보호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런데 오일시추 많이 하게 해달라는 오일업계의 로비스트였고 환경보호국 장관은 석탄업계의 로비스트였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보건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약회사는 제약값을 약값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값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이해 집단이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약회사의 로비스트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부가 더러움을 빼낸다고 들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미국에서 4년 정도는 미국이라는 배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 부패 같은 것들이 많이 얽혀 있어도 버틸 수 있는데 8년이나 계속 이런 형태로 가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형제를 그 사형제 자체는 뭐 연방에서 있기는 있습니다만 집행을 많이 안 해왔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세 등에 따라서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연방법무부 장관이 사형을 다시 집행하겠다 12월달 1월달부터 시작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을 보여줘야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곳은 사형 집행을 지금 중지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이 내용은 계속 될 겁니다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10대 소녀들과 같이 잠을 자고 뭐 마사지 하라고 하고 돈 좀 주고 몇백 달러 주고 다른 그 파워풀하고 돈 많은 남성들에게 또 이 소녀들을 소개를 해주고 그 소녀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름 별장인 여름 별장도 아니죠 그 별장이면서 제2의 백악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 알라고 해서 락커룸에서 일하던 14살 소녀도 있고 또 제프리 앱스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히히호호하면서 여성들의 몸을 가리키고 막 허리를 완전 90도 각도로 굽히고 웃고 하는 이런 장면의 비디오도 나왔고 그런 제프리 앱스틴이 또다시 여성들 이런 성매매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뉴욕에서 기소가 돼서 감옥에 갔는데 다쳤는데 이게 자해인가 다른 감옥으로 옮겨가려고 아니면 자살 시도냐 아니면 같이 있었던 그 감옥에서 왜 감옥에 가면 죄질이 나빠 하면서 같은 죄수끼리 때리기도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또 뭐 청소년들의 옷 브랜드 네임도 있고 많이 갖고 있는 그 사람과 굉장히 가까워서 그 사람에게만 몇 억 달러를 벌었는데 알고 보니까 빅토리아 시크릿도 소급하는 데니까 모델들을 하이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델 하이어에도 제프리 앱스틴이 많이 관여를 했다 그렇다면 그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 회사의 CEO가 돈을 이렇게 이 남자를 많이 벌어줬다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음 주에 더 추가로 나올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일단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북한에 관한 얘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개를 하고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을 이중적 행태를 한다고 비난을 했잖아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다른 말 가능하면은 별일 아니야 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미국에서 보는 한국은 또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